아 그럼 그렇게 하자. 베이스까지 해서 그 프로젝트 자체를 나한테 주고 아 너네 코러스도 나한테 줘야 되는구나. 그럼 너네 코러스까지 받고 그걸 나한테 줘. 오케이 아 석 씨 오늘 진짜 고생이 많았다. 평소에도. 고생 많았습니다. 오랜만에 맞아. 나도 하면서 드럼 치면서 이렇게 조금 말리는데? 그래도 괜찮았어. 이렇게 플레이가 어려운 것보다 구성이 헷갈리는 애들이 패턴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. 파트별로 계속 리듬 계속 똑같거나 이제 이거랑 같이 달려면 다음 주 수요일 내지 목요일까지는 노래 녹음을 해야 돼 그거를. 내가 월요일까지는 가사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약간 이미지는 딱 그거야. 이 노래가 딱 나올 때 굳이 다 된 우주선에 그 모든 걸 다 해탈했어. 동력 다 떨어졌고 이제 행성으로 동력에 빨려 들어가면서 맞아 맞아 맞아. 그 느낌인 거야. 생각을 많이 했지. 삶과 죽음이 우리가 매일 의미 새하얀 맘이 온전히 내게 담겼을 때 잠깐만. 나는 늘 같이 걸어갈 그 날이다. 아니면 함께 걸어갈 그 날이다. 나일까? 방금 거 함께가 괜찮았어서 갈게요. 밖으로 만들기 이거 어땠어? 괜찮았어? 이것도 한번 그 컬러에선 밝은 거 아무거나 바꿔줄게. 한번만 다시 끝낼게. 느낌 너무 좋아. 오케이 오케이 이제 B 할게요 여전히 멈춘 1절 여전히 멈춘 기억은 날 붙들고 나 그게 뭐냐 배 좀 채우고 할게 숨 쉬지 않는 미움을 꺾어두고 말한다 OK OK 나이스 부서지는 달은 여전히 아름다워 차오르는 온도 꿈에 저 별을 삼킨다 내가 속성으로 빨리 얘기해줄테니까 집중해서 빡 해봐 일단 내가 생각한 건 맨 처음에 베이스가 코드톤으로 들어갔는데 나의 여꽃을 붙이는 계절에 코드톤으로 이거 반복이야 스물다섯 스물하나 여기선 다시 오 이 느낌으로 갈 건데 오 너의 할 때는 내가 코드만 치면서 너도 한 번 스물다섯 여기서 드럼 들어오면서 계속 쭉 가고 뭔지 알겠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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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런 거 다 한 번 맞지? 이런 느낌이야 이거 젤리? 젤리? 응 너 오른쪽 발밑에 있다고 오른쪽 발밑에? 이거? 아 맞아 마지막 합추에 마지막 곡 마지막 합추에 마지막 곡 하나님은 저의 삶을 그는 아멘